매가 이렇게 많이 모여들었죠? 맨맨! 아침엔 짜이죠 익숙한 인도의 아침입니다 바하르간지를 지금 걸어가지고 라빈 내 가게에 찾아가고 있어요 거기 오토바이를 맡겨놨거든요 라빈 가게 앞에 와 있습니다 바하르간지에서 유명하잖아요 엑소틱 카페 엔 레스토랑입니다 문이 닫혀있네요 아침인데 엑소틱 카페 위에서 내려가본 빠르간지 풍경입니다 도나도보면 엑소틱 카페요 엑소틱 카페 엑소틱 카페 야경에 데려가 온가요? 네. 19단에 온대요. 형님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완전히 아까랑 모습이 달라요. 19단에 온대가 나와요. 싱크라 탑 지나면. 헬멧 사로 로얄앰필드 쇼어룸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버 불렀어요. 저녁으로 치킨 먹으러 왔습니다. KFC에. 로얄앰필드 쇼룸에서 헬멧 사고 다시 우버 불러 가지고. 빠르간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먹을 거 찾고 있네요. 몰라요 무슨 신혼지. 뭐 뜯어먹고 있나요? 바닥이 떨어지고. 천천히 천천히. 슬로우리 슬로우리. 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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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티. 던져주세요 던져주세요 던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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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손님 길 건너시려고요. 아 정말. 손님들 제발 좀. 제발 좀 모여서 길 한가운데. 가로수 먹지 말라고요. 중앙분리대에 있는. 손님. 오늘은 소찍집. 소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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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소특집이네. 네. 소특집. 가는 곳곳에. 손님들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교통정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살짝 비켜가시네요. 양심은 있어요. 손님들이. 저게 소유자적이에요. 이게 지금 벽돌 나르시는 분들하고. 이 차하고 속도가 똑같습니다. 아까 지금 한 20분 전부터. 거의. 엎치락뒤치락. 서로 따라잡고. 따라잡히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델리의 교통지역을 맛보고 계십니다. 어느새 나타난 또 벽돌. 술에. 저희를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바야르간지 지금 메인로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골목에서 지금. 네.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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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골목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네. 방향만 믿고 지금 찾아가는 겁니다. 길거리 세탁소네요. 저쪽. 저쪽. 저쪽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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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멍멍이 안녕. 네. 판매대위 올라가 있네. 판매용 강아지냐. 응? 라빈데. 가. 라빈데. 가게 아닙니다. 엄청 손님들 많이 와요. 바빠요. 아. 오늘은 여기서 하루를 마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피곤하네요.